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보통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다이드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죠. 오늘은 그들 중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히스기야 왕은 다이드 왕 이후로 가장 정직했던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명도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더니 북쪽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유다의 많은 성들이 하나씩 함락당하기 시작했죠.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 협상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시리아는 협상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을 원했어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아시리아의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으하하하하하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들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지만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일 뿐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니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해주세요.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비방하겠느냐? 그들이 감히 너희가 사는 이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잇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시리아에 진해서 18만 5천명을 죽였다고 해요. 아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희슥이야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